제목, 풀실놀이 워크숍 크기, 지름 30cm, 높이 66에서 106cm 좌대의 가변 설치 재료, 접착제, OHP 필름, 아크릴봉 등 제작년도 2024 이 작품은 만나는 손과 손 수평적 감각 워크숍 참가자들이 만든 조형물입니다. 품 안에 들어올 정도의 축구공보다 작은 기하학적 조형물 10점을 다양한 높이의 의자 모양 좌대에 하나씩 올려 배치한 설치 작품입니다. 조형물을 올려놓은 좌대는 축구공 정도 크기의 나무 원판에 성인 다리 길이 정도의 긴 기둥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는 66에서 106cm로 다양합니다. 조형물은 아크릴봉을 자유롭게 조립한 틀에 끈적이는 풀을 실처럼 가느다라게 뽑아 마치 거미줄이 쳐진 것처럼 반복적으로 덧씌운 형상입니다. 풀실은 손바닥에 물풀을 끈끈하게 바르고 두 손바닥을 붙였다 뗐다 하여 물풀의 점성을 이용해 길게 뽑아낸 것입니다. 참가자 김수현의 작품은 탑 형태의 아크릴봉 골조 전체에 풀실을 뒤덮은 모양입니다. 아크릴봉을 직사각형 구조로 대를 세우고 가로로 이은 후 옆면에 투명 필름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풀실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덮어 안이 비치는 한지를 붙인 듯하여 한국의 전통 등인 청사초롱이나 스탠드 조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가자 장준우의 작품은 작은 요정이 투명 우비를 입고 있는 느낌의 조형물입니다. 동그란 얼굴 아래에 봉 3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 봉 아래에 또 다른 봉 2개를 이어붙여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 위에는 투명 필름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잘라붙여 작고 귀여운 핀을 꽂고 있는 듯도 합니다. 풀실은 서 있는 조형물의 몸 전체를 여러 겹으로 휘감고 있습니다. 참가자 박희숙과 이승현의 작품은 별 모양 조형물 아래에 받침대를 달아 안정적으로 세운 모습입니다. 별 모양의 골조 2개를 1, 2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겹쳐 뚜렷한 입체감을 줍니다. 받침대는 평행하게 놓인 두 봉 가운데에 세로로 짧은 봉을 세워 그 끝에 별 모양 조형물을 꽂은 형상입니다. 풀실을 빈틈없이 층층이 둘러 투명한 아크릴 별 장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열점의 작품은 모두 다른 형태와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진행한 풀실 놀이는 같은 재료로 비슷한 동작을 반복하지만 형태는 모두 다른 정형화되지 않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김은설은 보이지 않는 관계의 그물망이 소소한 재료와 단조로운 동작으로 가시화되어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존재론적 사유를 불러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설의 풀실 놀이 워크숍 작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